안녕하세요 아제들의 부끄러운 음식 리뷰 김마담입니다 오늘 가볼 맛집은 시청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는 진주회관입니다 모습은 그 결혼식장 옆에 딸려있는 갈비탕 먹는 집처럼 생겼는데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맛집입니다 이 집은 그 콩국수로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받을 만큼 엄청난 맛을 자랑하고요 오늘 저희가 찾아간 이유는 그 특이한 김치볶음밥하고 섞어치개를 소개해드리려고 갔는데 아직 좀 담은 김치가 덜 익어서 김치볶음밥 맛이 안 난다고 안 한대요 추석 끝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아쉽게 콩국수하고 섞어치개만 시켰습니다 볶음밥은 보너스 영상으로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는 게 1인분이에요 양이 엄청나죠 여기 또 콩국수로 상 받은 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섞어치개에다 주는 거는 오징어 약간 부대찌개와 고추장 섞어치개가 약간 중간에 있는데 굉장히 시원한 김치볶음밥이 있어서 아 뜨거워 보이는데? 빨리 먹어봐야 시원한 게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시원하다고 너무 좋아하네 나는 그냥 이렇게 따로 먹고 김치를 따로 먹는 게 좋은데 아저씨도 보니까 이걸 담궈서 먹더라구요 국물을 따로 먹지 않아도 따라와서 뚱땡이에 그 진실의 미간 나왔습니다 아우 이건 참 뭐 설명이 거지 같지만 이게 아는 맛인데 드셔보면 왜 끄덕거리면서 진실의 미간이 나오는지 아는 맛입니다 마치 국물이 크림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고 딱 콩국수스러운 국물입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히다 기존의 콩국수가 커피라면 여기 콩국수는 서울시 미래유산? 뭐 이 정도? 네 아우 국물 끝내줍니다 여기 어떤 콩국수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드셔보면 정말 딱 어울리는 콩국수에 어울리는 국물이에요 겉절이도 살짝 들큰한 맛이 있어갖고 콩국수 국물하고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으니까 아우 맵단의 조화가 아주 죽여줍니다 국물 아주 크리미한데요 아 드셔보면 국수랑 아주 적절합니다 여기가 정말 김이상꽁 네 섞어치게 맛을 보는 김이상꽁 아 끓었어 제대로 끓었어 아 시원해 여흠 저 양반 또 설거지 중입니다 또 아 부끄러워서 저렇게 먹지 말라니까 아주 그냥 아우 침 나오네요 아휴 약간 이게 부대찌개랑 오징어 국물의 약간 중간 자 이번에는 오징어와 햄 두부 등이 섞여있는 석거찌개입니다 석거찌개는 오징어 국물하고 그 쑥갓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이 나는 고추장 부대찌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물은 시원하고 라면과 햄들이 입을 허전하지 않게 해 줘가지고 딱 먹다 보면 소주 한두잔 딱 땡기는 딱 그 맛입니다 그래서 반주하고 밥 먹기 딱 좋은 오징어 저 오징어 하나씩 골라 먹으면 또 싸움나죠 가져가면 돼 다이어트 준비 하.. 짐 난다 아우 김치국도 아주 시원하니 한몫합니다 밑반찬들도 맛있어서 드시다보면 아마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그 여기는 회식도 많이 하고 원래는 가보면 다른 분들은 삼겹살도 드시고 하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여기는 김치볶음밥, 콩국수, 석거찌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는 넉넉하니까 여러분들 가셨을 때 크게 줄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갔습니다 와 오늘도 잘 먹었네 여기는 진짜 확실히 맛있어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모르는데 석거찌개랑 김치볶음밥이 참 맛있어요 여기 콩국수는 뭐 주말할 것도 없고 괜히 서울시 문화유산이 아니야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여기서 콩국수 먹었다는 게 이해가 돼 단점 없어? 장점만 있어? 난 좀 비싸다 비싸다? 먹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가격이긴 한데 가격만 들었을 때는 만산원처럼 비싼 가격 그거 말고는 뭐 딴 거는 뭐 여자랑 와야 되는데 형이랑 온 거 이런 거 석거찌개는 1인분이 되는데 김치볶음밥은 1인분이 안 돼서 아 맞다 그게 있다 김치볶음밥 혼자 먹고 싶을 때 있으면 여기 오고 싶은데 못 먹는다니까? 무슨 소리야 두 개 시켰어 먹으면서 아니야 왜냐면 김치볶음밥 먹으면 석거찌개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혼자 가서 삶으면 시킬 수는 없잖아 다음번엔 더욱 맛있는 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보너스 영상 진주에 간 김치볶음밥은 야채와 고기를 따로 먹고 거기다가 밥을 볶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엄청나게 김치맛이 강하지는 않고 뭔가 살살 땡기는 그런 김치볶음밥이죠 일반적인 김치볶음밥에 살짝 지겨운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바보 네 주다가 네가 먹냐 어 아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맛있네 한번 꼭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